여기 듣지 않게 됐다. 아니 근데 왜 우리가 이 줄이 이렇게 되겠지? 아직 준비 드려야 될 브리핑 먼저. 두 줄로서 도착할 거예요. 불편하셨습니다. 현재 여기는 체르누빌 원자력 발전소가 있던 지역 근처입니다. 미군 기자단이 체르누빌 발전소 관련 다큐멘터를 촬영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조사하는 중 우크라이나 방문 세력이 이 지역을 점령해버려서 현재 일렬이 끊겨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미군은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여러분 해병대회를 파견하여서 이 프리파이어트와 체르누빌 발전소 근처 지역을 순찰하면서 이 실종된 기자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살아있다면 이들의 신원을 확보하여 구출해오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다른 임무를 위해 활동하던 람다5 분대가 협력하기로 하였으니 이들과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현재 정규군 세력은 없으나 친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작전간에 이들과 충돌을 매우 주의하셔야 하며 이들에게는 최대 테크니컬 정도의 차량은 있으나 그 이상의 중장갑 차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KTN 질문이요? 밑에 올드 코돈 팩토리 동그라미 OX댄트 저거 뭐죠? 아 네 투입 방법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윈채님 잠깐만요. 누군가 컥컥거리는 소리 냈는데 껌둥이들 이상합니다. 제가 빨리 약 먹을게요. 아 네. 아니요 약 드세요. 그 잠시만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 보니 우리 잼님 어디 하세요? 그 현재 여러분은 여기 있는 위치는 미군이 저희가 지금 헬기로 투입을 하기 위해 중간에 재구비를 하기 위해 잠깐 멈춘 버려진 공군기지이며 저기 둥그라믄 맥스된 올드 코돈 팩토리 지역에 러시아 급유 차량과 탄약 차량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점령 후 전진기지로 활용하면서 해당 지역에서부터 재보가 그리고 손실된 인원 재보충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리스폰 지역도 지속으로 변경될 예정이고 저쪽의 아수날도 새로 스폰해드리겠습니다. 기태는 따로 제공되지 않으면 미스폰들의 리틀버드 헬기 혹은 블랙호크 등 헬기로 재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스폰들은 최초 투입 이후에는 리틀버드 제공해드려서 리틀버드로 활약 지원 진행해주시면 되고 사방자분들 리스폰도 같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출 방식의 경우에는 임무를 완료하시면 미스폏과 연락해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HQ에서 헬기를 보내드리지 않고 미스폰들 헬기 이용해서 코돈 팩토리에서 재집결해서 나오셔도 되고요. 혹은 그럴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위치 주변을 정리하고 미스폰로 퇴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첫 투입은 저기 코돈 팩토리로 하시면 됩니다. 헬기를 타고 간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도보로 이동하시면 소수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네 질문 없으시면 무장 완료하시고 준비되는데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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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싸웠습니다. 안우 님이 썼다. 하극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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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문에 바꿔온양이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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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특허원 집합 특허원 집합 집합 제가 지금 지금 1부에서 챙기시고 AT 한바씩 챙기시고 1회용 네 유탄소도는 굳이 안 챙겨도 됩니다. 유탄이나 갓 챙기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1효용 AT 1회용 준비 완료되면 nine 1회과 주도 확인하셨어요? 준비되시면 1, 2, 3, 십시라 제가 김건님 MG 잡는 거 알지 않으셨어요? 아 저 MG 안 하겠습니다 그 MG 하실 분 있으신 거 아닌가요 한 분? 제가 잡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조그마이크 터져있는 느낌이던데? 아 알겠습니다 대는 지금 32kg, 열 압력 10, DP 10, 하얀 연막 5개 그리고 시그널용 레드 연막 2개, 투청용 하나 화이트 스모크 라운드는 몇 개 챙길까요? 땅소에 HQ 오시면 잘 챙겨요 일회용 에디 챙겨요? 네 일반 보병들은 일회용 에디언 챙기시고 메딕은 남지 않는다면 무게 좀 애매모다 싶으면 그냥 챙기지마 안 애매모호해요 선생님 아 그래요? 그럼 챙기시죠 화이트 스모크는 몇 개 챙기는 게 괜찮을까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가지고 약간 지정을 해주는 편인데 딱히 없다면 그거를 투청용 연막을 빼고 그냥 유탄 연막을 다섯 개 챙기는 게 나름 밸런스가 있어요 스톱고 원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스톱고 원 여태 약간 지점 신결을 위해서 빨간 연막도 이렇게 챙기는 건 남지셨을 때 3명 에디언 무료 해결되지 않아 3명 빼고 모든 인원 접속했다 알림성 풀맹님 아직도 저거 문제가 생기시나보네요 그분은 현재 인원 두 명 다근혜 음지 장전된 펌 1448 32키로 알림 혹시 풀맹님 민크 저거 3개 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신가요? 아니요 저거 아스널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저거 3개 다 구독까지 하셨어요? 오.. 육시님도 에이티 하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에이티는 일회용이고 니츠님도 챙겨줘요 일회용 에이티 슈퍼드래곤 챙겨도 되나요? 이레용도 아무래도 니트해볼될 것 같아요 어 SMG 들까? 갑자기 그렇게 땡길 때가 있죠 아 보조무기 뭐 어디지? 에헤헤 MP7으로 주무기를 SMG 들고 보조무기를 유탄 드는 경우도 가능하긴 해요 보조무기에 M320이랑 FNGL40 유탄 발사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합해가지고 쓰는 방식도 가능해요 지금 풀맥이 원래 제 친구거든요 얘가 지금 에이스 모드 미스매치라고 님 님 죄송해요 이거 공석에서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죄송해요 걔한테 연락 물어봤는데 지금 모드 에러가 에이스 버전 미스매치라고 뜬답니다 죄송해요 이건 주의할게요 방금 말한 건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거긴 한데 아 죄송해요 이게 침묵 활동이랑 그런 걸로 오해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도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네 주의할게요 아무튼 일단 에러가 에이스 모드 미스매치 에이스 아 좋구나 에이스 버전 이거는 에듬 관련해주신 분한테 연락은 아니면 아르마 친으로 일단은 저거 하나 문제가 나는 거면 보면은 저분 일반 미션에는 참여하셨어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미션일걸요 아마? 그동안 본 적이 없는 얘기에요 어 어 어 뭐야 1팀 지금 파란색이 뭐죠? 파란색이 2팀 아닙니까 그러면은 초록색 1팀 하십쇼 카피 1팀은 초록색으로 메딕들은 팀 메딕 한번씩 붙으시고 그냥 빨간색으로 유지하십쇼 네 그리고 캡틴 메딕은 당근님이십니다 아잉 그럼 헛게님이 캡틴 메디 아잉 예 이태노님 난 다녀온 브리핑 네 브리핑 인터넷입니다 저거를 저도 갈까요 캐노님? 이거 온무게 군장 무게 적전선이 몇이었죠? 대충은 35 31번 보면 30 30 근처 그 다음에 중화기상은 35 아 감사합니다 예 에이티는 40까지 드는 경우인데 에이티는 40까지 드는 경우인데 어? 오늘 진 나오고 옆에 네? 네 진 나왔어요 아 아 빨리 가십쇼 뭐라고 어 에덴 업데이트를 돌리셨나 어 어 어 남단은 제가 콜리 아 네 뚝배기가 좋아보이시는 어디 모으라고 했죠? 아 밖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어디 모으라고 했죠? 여기 블랙오크 앞에 있은데 그냥 여기 가면 수십시 네 지금 보조무기로 SMG들은 있으잖아요 어 보조무기 SMG는 허락하셔야만 가능한다고 네 연사무기는 보조무기 중 연사무기는 허락해야지 그 메이커가 혹시 오늘 뒤풀이 있나요? 일단 벌크님 아 빨리 끝장 아 오랜만에 쓰다는데 보시네 저는 알범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알범만 하고 있습니다 맨날 아 저 요즘 아가리가 안 맞아서 두 번째 접속이 네 5월달 두 달 동안 이 접속이었는데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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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분이 채널에 참여하셨습니다. 유저분이 채널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랜만에 오셔서 하시는 인사입니까? 아니면 오랜만에 봐서 하시는 인사입니까? 오랜만에 봐서 하는 인사입니다. 아니면 하지 못했습니다. 무난한 문안을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밖에 안 들어오시나요? 일이 좀 있어서요. 장수하셔야 됩니다. 오래오래 장수하셔가지고 MTN의 뿌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 말고 뿌리 많으시잖아요. 리츠님도 계시고자 하네. 캐러님. 캐러님. 네. 밥 사주세요. 오시면 언제든지 한 얘기죠. 사드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부산. 부산? 부산? 얼마 안걸리는데. 부산. 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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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오는 게 너무 오래됐네요. 제가 집합간다 같이 이슈째. 부산 지하철 아직 그건가요? 노란색도 아직 없나요? 아니요. 안 써요. 안 써요? 예. 현상은 모르겠어요. 지하철 아직 너무 오래됐어. 예로산은 됐어요? 안 써요? 그리고 요즘 나도 후보대통카드 있으시니까 전부 그거 쓰지 뭐. 그거 특작권 끊어서 탈시진 않잖아요. 저희는 이제 토큰이 전자식으로 발급되는 거. 카드가 아니고. 아니 카드가 아니고. 저희도 저기 부산 김해 경쟁설은. 특작권을 끊으면 종이가 아니고 그냥 동그란 플라스틱 토큰 같은 게 나와요. 네. 마지막으로 탔을 때 노란색 그거를. 맞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예예. 예예. 일반 절차는 아직 노란색 아니에요? 1호선은. 그러니까 요즘 후보대통카드 쓰지 누가 그걸 안 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부산은 아직 쓰고 있을까 궁금해서 모르겠어요. 1호선은 쓸 수도 있어 기계를 바꾸기 힘드니까. 아직 그게 그대로예요. 아 사용이 좋습니다. 1호선은 그럴 거예요. 서울 지하철 타다가 본가 가끔씩 내려가면. 네. 뭐라 해야지. 되게 작아져가지고 아담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지하철 자체가 작아요. 지하철 전철이 바뀌게 됐어요. 거의 너비가 한 2분의 1 정도. 서울 지하철에. 네. 차이 많이 나죠. 어 너무 불편해. 그리고 타면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야. 너무 너무 불편해. 아 1호선. 1호선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1호선 진짜. 없으니까. 죽은 도지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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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이시구나. 부산. 부니. 어.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분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부산 살기 좋습니다. 브리즈님 표출하니깐? 아우님이... 소우이 아우님... 브리즈님... 그 다음에... 아우님이 빨리 일로 와요. 아우님 빨리 일로 와요. 아 끼모님 빨리 와요? 아 끼모님 빨리 와요? 아 근데 끼모님이... 그 뭐야... 우리 그루브님 헬기 타는데 그루브님 헬기 그쪽 맞나요? 네. 형님 근데 이거 팀당 하나라서 들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 팀당 하나였어요? 내가 그걸 못 들었어요. 그냥 오시죠? 네. 군대당 하나. 저희 스토크원은 딱 하나만 있어요. 에, 에헌님 그냥 오시죠. 예스, 예스. 그리고 그린팀이... 준비를 다했습니다. 또 들으니까는... 그냥 대님도 약간... 약간 그린팀이 이끄는 느낌으로? 아 아니요. 그거 긴건 님이 있잖아요. 네. 음... 그냥... 그린팀의 머리에 머리라고 생각하십시오. 머리에 머리.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약간 순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요즘은? 어이 세상에... 오케이 탑승! 아 이거. 아 근데... 금방전사이트 이내서 연예사이트 시무 이래일크였어요. 그냥 브로분이 어디갔어? 아 뭐야? 뭐 그냥 브로분이 어디갔어? 브로분이 이 버스 아니셨어요? 그러지? 다키시는 거 아니야 지금? 아, 대기 뭐야? 어, 대기 뭐야? 그루분이 나와 계신데? 와, 타고 계신데? 타고 계신데? 자, 이거로 통할 땐 옆에 얘기, 여기 얘기 아니에요, 옆에 얘기야 여기 맞아요, 여기 맞네 그루분이 옆에 얘기하셨어요, 지금 근데 저기 스톱업체스는 지금 이따가 왜 저 들어가? 뭐이미요? 이온? 전용소가 막고 있는데, 굳이 뒤놈마는 우리가 다 오시게 되나요? 와,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여기 타시면 될 것 같아요 브리핑은 헬기 안에서 가기에는 글러구만 스톱같은 걸로 가는데? 아, 맞아요, 여기 다 타는 거 맞아요 여기 타요! 어? 의형, 의형 거리지 말고 와가지고 빨리 타십시오 저희 얘기는 저희는 옆에, 사우스위스트에 있는 헬기예요, 저희는 사우스위스트,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님들? 아, 오른쪽이에요? 예스, 예스 아니, 내 헬기를 갈아타까 아니, 그루분님, 저 헬기 옆에 서 계시길래 그래봐 저 여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짝 끼고 서 있길래 여긴 줄 알았죠 안락한 비행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루분님 정말 큰일났다 아이, 그루분님 정말 아, 너무 행복합니다 기꺼워드 공공품이시오 빨리 낙하산 챙기십시오 낙하산이요? 오지의 양몬 로프가 없는데? 난 챙겼다 아 이 엠투는 옆에 탄창 안 박혀있는 거라서 아, 탄티네 스토커 워 모드 인어 탑승 완료 2성 근데 전장 1인칭에서는 이거 탄티가 안 보이네요, 얘는 무엇? 그러게요 아, 권총 한탄창 밖에 안 받았네 아 네, 권총은 원래 예비라서 한탄창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 장전된 것 장전된 것만 있음 예스, 그러니까 예비용이니까요 네, 권총만 있어야 돼 파쇠예요? 네 파이브 세븐이에요? 아, 예, M-1911 아쉽네요 파이브 세븐은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아하하하 자,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위치 위에 있는 아까 전에 착륙지점 어딘지는 확인하셨죠? 올드 배터리 네 거기에 린딩을 해서 군대에 뭉쳐서 이동을 하다가 스토커, 아 저거 ST1, 스토커 1이라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각 팀 반반 달아가지고 이 팀은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쪽 돌면서 해당 지역 클릭하고 1팀을 왼쪽으로 돌면서 클리어를 합니다 어... 저는 2팀 따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대님이 1팀을 맡으실 겁니다 그렇게 수색을 어, ST1, 0, 1 어? 다 한 다음에 합류지적, 저, 검은색 깃발 지점까지 합류 후 ST1, 어... 0, 2 쪽으로 이동하여서 점령 진행할 겁니다 확인하시죠 예, 확인 아, 대님 내가 중간중간에 브리핑을 잘 못 들었었는데 뭐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 있어요? 저 호텔이라 그러던데 네 ST1과 호텔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건지 아니면 차여타격할 건지 아니면 차여타격할 건지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어, 그래요? 예스 회장님 네 그, 그러면 댄님이 그 팀장 직위 맡으시면 저는 Mx2A 버릴까요? Mx2A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팀장 직위는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네 네? 분대장 환기인데, 이거? 그럼 분대장인가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분대장 환기요, 분대장 국군교도소 끌려가기 전에 헬리기 안에 버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디스크립션에 분대장 환기라고 써있었어요 아, 나 그리고 아까 전에 대님 얘기 못 들었었어요 중간에 끊겨가지고 일단은 디스틱트 원지역과 호텔지역을 동시에 공략할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해가지고 차에 차에 갈 건지는 그거는 캐논님이 좋아지어도 될 것 같아요 디스틱트 원은 점령하는 거는 우리 30초 내로 갱장 도착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가 이거를 한 다음에 호텔지역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호텔지역과 디스틱트 원지역을 동시에 공략할 건지 아니면 차에 차에 갈 건지 아, 따로따로 할 건지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오케이, 확인 예스, 예스, 일단은 그렇게 해라왔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못 들었어요 예스 이거 헬기 옆에 M2가 달려있으니까 느낌이 너무 이상하네 미니건에 익숙한데 근데 이게 조종소가 왜 안 보일까요? 사실 유령입니다 아, 오른쪽에 있구나 네, 오른쪽에 있구나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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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뭐야 접근점이요 오이 쉣 가라바려오오 M2 살 가능한데 양 helpful unlike 여러가지 날들 anes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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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마인드 마인드 퇴칩 공장 물 금브 모기 気 삶 공장 해주 bile поч 영 utral 모기 첩 미니건도 아니고 머신건도 아니지만, 오케이. 미니건도 아니고 머신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멍청해서 그래요. 니꼬쪽에도 하나! 니꼬쪽에도 하나! 니꼬쪽에도 하나! 아이고 이 소리 소리가 왜 이렇게 경박이건데. 이놈의 아르마구정, 온. 고정, 고정. 사섭격 booklet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사섭격침 좀. 우측에 우측에 헬기 사선. 스토퍼원 확인하겠습니다. 랜딩 랜딩 고고! 스토퍼원 어디 문지 실급합니다. 퀘파이어. 방인. 뚜껑은 랜딩 수입 준비 고고고 사주경계 약간 멀어져요 랜딩 좀 확보해줘야 됩니다 저희 입구지역에 있던 거 죽었나요? 사주경계 철저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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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F1 좀 던지볼 볼게요 바이러스는 지금 아프고 싶은데 좀 던지볼 볼게요 люб은 어디서? 꼼꼼어 다 왔어 베논의 무선기는 한쪽을 봐야 할 때 뭔가 기가 아픈 게... 백성북기 스토커 정의원들 집합 확인 입감 스토커 1 준비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자 됐죠? 네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라 그건 없었죠? 네 딱히 그거 방금 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분대 간 100m 이해라 말고는 저희 먼저 갑니다 그리고 스토커 1 준비 완료 이동 시작하겠습니다 스토커 1 준비 완료 어... 브레이크? 어... 이동... 루트는 스토커 1에서 유동적으로 가겠습니다 스토커 1 이동되십시오 자 저 이동합니다 케어님 뒤따라 가면 돼요 그린팀 메디 블루팀 승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팀장은 어디든 가야지 다 잘 껴 있을게요 저는 스토커 1 교수지 다시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네 교수지 현재 지역 내에 민간인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토커 2 저희 타깃이 그 구출의 목적 인원 제외하고는 전부다 적성세력으로 간주 선제 사격이 허가된 상태입니다 스토커 1 이컨 스토커 2 확인. 네 딱히 없었어요. 스토커 액체얼 스토커 1. 액체얼 1에서 현재 이동 간에 혹여나 길을 잃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길을 따라 이동해야죠. 확인할게요. 우리 최대한 길 따라갑시다. 스토커 1 확인할게요. magazine 걸 Thousands 시키가가 !! 위 reduction 시 앞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액스 눌러서 앉아서 기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살 Jeff하기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카피 앞에 막 입이 중력을 거스르는데? 그러네요? 오이! 1팀! 등격! 빨리 찍먹고 에이! 나가간다! 그린팀! 그린팀! 블루팀! 스톱! 오우! 오우! 뭐야? 두려워! 아파! 고객님 아파요 근데 어떤 데미지 입었어요? 다리에 낙하 데미지 같은데? 간통상 입었던데? 저 뭐야? 2개? 중요한 간통상? 보합춤 아니.. 자기가 보여 오케이 보합 끝 지금 자기가 다치지 않았다 뭐 그런 상황이면 최대한 앉아서 사주경계 좌우! 우측으로 찢어져가지고는 저 위에 올라가는데 지나가봐요 아니 그러니까는 지나쳐서 우회해봐요 좌우! 우회 확인! 그린팀! 그쪽 말고 한번 아 일단 그쪽으로 돌아보세요 최대한 피해서 그럼 그린팀! 그 입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몸을 비려가면서 스테커 1에서 우회하는 길 찾고 있는 줄 피해 없음 하긴 2부 전진하려고 1봐보트 하는건가? 그만가시종 스테커 1에서 현재 문제가 일으키는 해당 지역이 일정 고정지역인걸로 확인 고로를 벗어나 좌우측으로 이동하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이상 그린팀! 다시 로드로 좌측 길 좌측으로 이동하는걸 추천하기 이상 토로로 집결 킹어딘 오케이 스테커 1 이동합시다 고고고 레츠고 레츠고 이동이동 이동이동 아 그거 제가 무상 기본 무상에서 있더라구요 아 크로기용 대님 대님 고 이상 이상한 청취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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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커 1 정지하였음 현재 이상한 소리로 청취 아이 딩고 사전개 비가 오니까 안지가 엄청 많이 졌어 이게 방사능 빈건가요? 일단 대님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이상한 소리 청취가 끊겼음 그린팀 바로 제 뒤에 붙었습니다 확인 사전개 여기 뭔가 느낌이 안좋아요 알파다 알파다 지금 그냥 현 시간부터 1팀이 계속해서 선행합니다 그린팀 이운진 포인트 긴건이 바로 뒤에서 서포트 이동 싸늘하다 아 님들 오늘 미션 재밌게 하고 싶으시면 그냥 상황에 과몰입하십쇼 오케이 알아두 모르는 척 알아두 연기 어? 몰라도 연기하는 척 오케이? 진짜 오케이 오케이 이런 일의 간격은 간격은 살짝 띄울게요 이거 처음에 말하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 상황에 몰입을 하는게 가장 좋아요 엔진이 C 두 번인가봅니다 따라 네 이제서 꺼주면 안됩니다 스토콘 그래서 현재 위치까지 이상해서 무슨 이상 아까 뭐였지? 모르겠어 짱풍 아닐까요? 짱풍 근데 날아가신 분은 안 다치셨나? 다치셨는데요 어 어 뭐야 전방에 전방에 전방 컨택 쉿 전방에 적군 스토콘 왼쪽 말고 우측으로 돌피요 저희 김건님 반대로 가셨는데 김건님 그쪽 아니고 우측이요 거의 좌측입니다 어 오케이 블루팀 붙으시고 그린팀 그냥 푸시하시죠 제가 푸시할게요 제가 푸시할게요 어 확인하였음 분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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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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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다바이브에서 포기 확인 확인 남다바이브에서 포기 편의치 대기 확인 더이상 푸시하지 말고 그린팀 더 뒤쪽으로 이용해 그린팀 살짝 뒤쪽으로 와가지고 창고 문 앞까지 어 뭐 총 총 맞고싶어 뭐야 분대정 레이건이 상태가 스토콘1 확인하였어 어 뭐야 뭐야 레이건은 레이건은 뭔지 텐스 응 뭐지 스토콘 교전 중 도웅 피해 없음 이상 레이건이 방금 땅바닥에 한 키스 스토콘1 원은 현이 치에서 마지막으로 업무하고 최후미에서 따라올 것 아니다 킹고원님 라이프 비전 스토콘1 오케이 그럼 이 다음은 킹고원님 선두로 쓰는 걸로 할게요 툼칫툼칫 하이 툼팟툼 하이 툼팟툼 하이 빨리 가시죠 저희가 최후미입니다 하이 저희가 이제부터 최후미입니다 이동 인동 시 그거 팀 배열은 똑같구요 그냥 이제부터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이 하이 오케이 이동 오케이 고고 너무 따라 붙지는 마시구요 이격결이 한 이삼십미터 두시죠 유명김 불투명한 부원가 안돼 전방에서 또 이상현상이 일어나보네요 후방 후방 봐봐요 어이 쉣 뭐야 저게 브레이크 브레이크 스토커원 여기는 스토커원 후방에서 알 수 없는 이상현상 발생 파동 주명한 분인가 우리 쪽으로 오진 않죠 진행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부당 이동 분대 이동 해당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은 일단 그린팀 고고 커진 것 같기도 하고 파동이 그린팀 이동이요 그린팀 좌측으로 붙어서 가요 도로 좌측 도로에서 벗어나요 확인 앞에 침대 가는 길 따라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본대면은 마치 스페이서가 튀어나올 것 같아 뒤에서 봤던 거와 똑같은 거 같은데 정말 환영하네 오 손가락 집어넣고 싶게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어렸을 때 선풍기에 손가락 집어넣고 싶게 그냥 총구 내려요 총구 내려요 그냥 스태미너 최대한 김권님은 C 두번 따라 누르셔가지고 속도 다시 올리시고요 컨트롤 말고요 C요 어 뭐야 방금 곡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후방이 같은데 어 뭐야 폭바로? 홀드 어 저희 아까 후방인가요? FB 같은데? 스토커 1에서 후방으로 추측하고 있다리 오케이 계속 이동 신 친구 오우 셰트 이걸로 어딜 가든 무서운 이야기는 어딜 가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군요 안 끌리고 일단 컨트롤을 두 번 해가지고 총구는 내려서 일단 스태미너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카피 어 이동할 때 이상현상이 일어나면은 어 너무 급하게 멈추지 마시고 어 어 어 그냥 과몰이 파십시오 이상 할 말이 있네 저희 살아도로 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무서운 이야기 꼬리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유로 귀신이 이겼거든요 이거 오늘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도로에 아예 안 가는게 나쁜 것 같군요 엔진음 Model 엔진음 앞쪽에서 엔진음 아군 헬기가 진입한 것 같네요. 아군 리틀버드 나쁠 건 없어요. 저 손가락 집어넣고 싶은 대로 총 한 번 쏴볼게요. 갑자기 호버하게 가는데요. 상공에 아군 헬기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측 도로에 기운사물. 아 무선이 피질 않아. 그곳 계세요. 어? 우리 분대원 9명이죠? 네 정상입니다. 그럼 저 뒤에 계신 분 한 분 누구예요? 시리얼 님인 것 같던데 아까 다른 팀. 재출입 인원. 아까 튕기신 것 같던데. 우리 그린 팀 너무 멀어요. 그린 팀 속도 조절 해적합시다. 어깨 고. 우리 맨 뒤가 안 보인다고요? 우리 맨 뒤에 수당 님인데요? 우리 뒤에 두 분이나 있는데? 수당 님 낙원의 님 아니에요? 그럼 저 두 명은 누구야? 이상한 소리 청취해. 고! 공포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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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요. 왜 있는데 저기? 저기 한번 쏴보시죠. 어. 쏴볼까. 반타. 반타 되는 거 아니야? 반타. 반타 되는 거 아니야? 조건하지 말랍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 뭔 소리야? 엔진 소리가 있네? 네. 스테타 스톱. 엔진 소리가. 엔진 소리가 있네. 전방에 뭐 빛 같은게 번쩍고 싶거든요. 왜 하필 이미 람바5일 거예요? 쉿. 그들을 건드려 사는데. 아니. 왜 그렇게 붙어 계세요? 케로 님 부담됩니다. 저. 저. 그런 취향 아니에요. 케로 님. 저요? 저 불렀어요? 왜 자꾸 저한테 아아. 나 불렀습니까? 아니요. 케로 님이요. 그러니까 나 불렀습니까? 컨택 컨택. 좌측 컨택. 좌측 컨택. 노스 방면. 핸샵으로 교전. 확인 확인. 교전할 것. 스톱콘 은행에서도 교전 중. 뭐 보이잖아. 네거티브 컨택 주명 이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확인하였어. 기동 기동 기동. 사우스 이트로 계속 기동. 바구 따라가요. 노스 이스트로 계속 기동. 바구 따라가요. 사우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말고요? 사우스 이스트 쪽으로 빠지던데요? 컴테잇. 컴테잇. 똑같이. 좌측. 교전하면서 이동할 것. 교전하면서 이동할 것. 안전. 자우 카메 이동할 것. 늦어진다. 저희 친구들. 양복 입고 있는데요. 반군들이에요. 반군. 계속 이동. 우측에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사수격에 처치하세요 지금. 컨택. 어 잠깐만. 아 저거 아군 헬기 쏘는 적군 발견. 교전하겠습니다. 확인. 나머지 인원들은 계속 이동하면서 사격. 탱커 다운. 오케이. 분대 정지. 다른 분대랑 붙지는 마시죠. 해당 위치기 위해서는. 분대랑 제게로 모이십쇼. 그 메시지. 걔 들고 왔나. 개선전 경호. 개선전 경호. 개선전 경호. 사우스. 아주 빠른 물체.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에서 이 스트로. 컨택. 뭐야 저거. 컨택했고. 지금 다시 저희 쪽으로 옵니다. 안 보이는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물체 물체. 노스 노스. 노스 쪽으로 이동. 아군 사역주의. 아군 사역주의. 전방에 지금 보이는건 아군이에요. 아 오케이. 혹시 열상. 열상. 혹시 열상이 뭐 길까요 이거. 저희 쓰고 있네요. 사라졌다는데. 열상 장비가. 조준경 열상 말한거 같죠. 열상 장비가. 조준경 열상 말한거 같죠. 열상으로 안봐도 될 정도로. 불풍 나간데. 너무. 오 뭔. 뭔 소리.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 뭔. 저거. 열상에는. 약하게 보이고. 그렇다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반투명하다는데. 제가 봤을 때. 겁나 잘 보였는데. 저는. 딱히. 불투명하게 보였어요. 약간. 집중해서 말해버릴 정도로. 저도요. 어. 저는. 왜. 뭘쩍하게 보였지. 되게. 나무색깔 같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아무래도. 불투명. 반반. 섞인. 약간. 불. 반 불투명 느낌. 화채가 잘 안 보였던 걸 기억해요. 약간. 할로우맨. 영화. 짝퉁. 비. 급. 댐성으로 보는 느낌. 할로우맨. 목욕탕 들어가면은. 투명이긴 투명인데. 딱 걸려가지고는.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구멍는. 아하하하. ㅋㅋㅋㅋ ㅋㅋㅋㅋ 흥. 공성조기 시점차림. 저기 저거 뒤에 벗길래. 불편하신분 아닐까. aquele. ㅋㅋㅋㅋㅋ 사..사슴새끼씨 사슴머리 달린 저 봤어요? 어..신..사슴새끼가 오신 사슴이 있었는데 죄송합니까 위원에서 알 수 없던 사슴,머리,뿔을 달린,개생면체벨을 달린 가시죠 가시죠 제가 포인트 칠게요 지금은 따로니 가시죠 가시죠 이동합시 너무 무서워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오케이 갑시다 쟤 어떻게 된거야? 아..이제 녹용은 다 먹었네 하하하하하하하 카피 확인하였어요 어? 스탑거1 후반경계에 화납니다 후반경계에 확신합니다 확인 블루팀이 잘 돌려가면서 저어 어우 너무 무섭다 정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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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대 정지 잠시 정지 잠시 정지 분대 정지 조금만 좀 천천히 갑시다 뭔데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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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싸서 사조경계에 사조경계에 부산 터뜨린 체납 손 조만간 주 피곤 정지 정지 망봄 몸이 불편하신 분이 또 있으시는데 조금 확인했습니다. 뭐야 배회한다고? 뭐가 앞에서 배회한다고 하던데요? 일단 사극하지 말랍니다. 적대적으로 행하진 않나 보네요. 오케이. 분대 이동. 분대 이동. 이스트 컨택, 비모장 아직 이동합니다. 비모장 세력 좀 이상하게 걷는 느낌이 보입니다. 또 이쪽으로 옵니다. 아무리 그렇다도 몸이 불편하다고 총 쏴죽이는 거 좀 너무하지 않나요? 배송도 싫어하려. 배송도 싫어하려. 배송도 싫어하려. 좀 의심이 되는데. 저희는 주변 경계하시고요. 캐럴님 너무 앞으로 나가셨어요. 지금 메딩분만 계속 앞으로 나가시네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걸로 감지됨. 일단은 홀드파이어. 일단 사중 경계. 지금 저쪽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보여야 돼요. 저희는 후반 경계절이라가지고. 헤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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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합시다. 폭력. 멈춰. 말을 듣지 않는데? 태생. 이상한 괴음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이동하는 쪽이세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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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빠르게 이동. 다시 멀어져 가네요. 노스 방향. 같은. 같은 인물 두 명 발견됨. 와기라이스. 조건 주의. 혹시 알고 온 동네 바보 형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 좀 나쁘지 않네요. 스토커 1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던 좀비 같은. 인명 현재 접근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공격된 걸 보는. 괴상한 행동을 하는군요. 각자와 함께 접근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음. 실패.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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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훈련님 해결하셨나? 어... 그... 인제부터 좀비로 명령한대요 저런 애들을 과도하게 달아 다가오시면은 멈춰로 외치시다가 너무 다가오면은 고백해서 혼내주십쇼 이상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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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이스트 강남 paz 눈글밖에 없는데 으 droite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러스컨택 위동 위동 essential 안유ищ파 안유시효파 이동 이동 아군하고 멀어지면 아군하고 멀어지면 우리 고립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렇게 먼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갑시다 아 우리는 겁나 뭔데 뭐야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웨스트 방향 거수자 조심할 것 아니 근데 공격이 안 못 쓰는 것 같은데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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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프에서 워스트로 사하짐 연기 연기마향 연기마향 연마 없어서 달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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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좀 더 보태요 뒤쪽에 있으신 분들 맥주 네 매도 사냐고 맞아요 제가 봤어 우산 입고 있어요 쟤나 옷을 입고 있으리 안입고 있으리 안입고 있잖아 그는 대지 소리 남면 돼요 어 나이껀나서 소리가 나거든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데 아 그런건가 이슬에 소리가 나는데 전방군대에서 처리해주셨는데 나중이 형께 착장하십쇼 이건소일까요? 아까 그 동네 바보 형이 걸어주더니 원사장님 앞만 보지 말고 좌우 옆디 잘 봅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굳이 안보셔도 되고 엄마 제 동네 바보 형 나무 쏘는데요? 어? 어? 뭐지? 이래서 열상장비가 필요했던건가? 앞에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게 갑자기 쓱 하고 생기더니 갑자기 쓱 하고 정비가 죽었어요 오 쉣 투명 정비도 있는건가? 어? 어? 딱히 보셨었다 코로나 반민 중대여서 뭐냐고 코로나 가는데 왜 투명이 돼요? 뭘요? 당연하죠 이승에서 자라지는데 뭐야 투명같은 애한테 맞으면 기침에 걸린다는데 제가 봤을때는 코로나 원인균이 같거든요 히히히힛 지히히히이 진정 해당 위치 멈춰네요 사주경계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주경계 연 위치에서 사주경계 어? 열성? 어디요? 웨스트에서 웨스트에서 열상 아니 근데 지금 아까 위치에를 왜그러서 아까 비쩍거리던 친구들이에요 멀어요 저 봐도 300, 200, 250, 300. 긴호답 삼형제. 거리는 약 200 정도 되네요. 아직은 멀어요. 나머지 저희들 저기 다 보지 마시고 다들 사주경기 출전해주세요. 계속 한 곳에, 한 곳에 시선이 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저기. 키스를 가까이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진짜 코로나19. 근데 랍랍파이버가 뭘 줬다고? 랍랍파이버가 뭐 이상한 거 줬대요. 약을 줬다는데? 바이자 백신. 스모크, 비지, 랩, 랩, 랩. 저기, 약쟁이 있다 하지 않나요? 아 맞다. 약으로 떼었네. 약장 쏘였어. 전방원들은 다 이동하네요. 저희도 갑시다. 약국 이름치곤 특이하군요. 랍랍파이버. 밖에서 지 Hindu는 붓을 기획이 있습니다. 약국 여기있는거죠? 네. 맥랍파이버가 다 이동합니다. 아, 상당히 무서운데요? 왜 뭐하는 애들이길래, 왜 쟤네들은 검은색 복저만 입고 있는 걸까요? 딥 딱 바타지 하하 이상한 소리 방금 현상만 보면 팜패스가 아니라 리을인데요 정지 계속 사주는게 알걸 정지 그리팅 기본 규칙 임혜진님 좌측 김권님 오측 임혜진님 좌측 김권님 오측 컷 열상으로 출연종비가 방황 있는 데다가 가네요 열린께서 사주기 함께하죠 열상 안가서 왔는데 큰일 났네 열상은 언제 진지장 밖에 없잖아요 이런 그런 여벙에 동네 바보현 3명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천지 오 오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 드세요? 투명조비사슬 렛? 뭐지? 제아이가 갑자기 분실수수면 거기서 오게하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흫 헛 헛 분실수 헛 헛 헛 앞에 팀 가네요. 확인. 저도 갑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제. 아, 분대장은 여러분의 눈이 되기 위해서 열상을 계속 들고 다닐테니 아, 교통 쏘십시오. 확인. 이거 느낌이 그냥 안 좋네요. 그거 알아요? 이제 4분의 3? 3분의 2 정도 왔네요. 그것도 체크 포인트까지만 이제 수집하네요. 행군하는데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 딱 3km 행군했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1. 2분. 2분. 3분. 스토커 2가 후방경기를 바꼈습니다. 저희는 이제 좌우방 경기하면 돼요. 확인. 확인. 아 이제 우리 후방경기는 떼치고 좌우경기하십시오. 확인. PTR? 저쪽으로부터 입혀옹. 저쪽 확인. 저희 눈앞에 보이는 게 PTR이긴 한데 저게 적성인지 사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터치지가 않은 것. 총성이 나오는 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다음부터 총 안 터우고 있는데요. 위스페지 쏘고 있어요. 아. 하늘. 갑자기. 어. 하늘의 성공한 칸. 아우. 좋아 좋아. 이런 거 잘해야 돼요. 홀드. 어. 붉은 하늘이 있네요. 하늘이 붉어요. 응. 흘렀. 달 encima leverageにな Pentium. 지금. 감사합니다. 아, 왜 통해지는 소리야. 따로 미스피시나 할걸. 사실 저기한 위협사격 그거라서 빠르게 가는. 예, 그렇습니다. 아, 탄빛 떨어진거구나. 방금 탄빛 떨어진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아이고. 어? 뭐지? 아, 탄빛 떨어진거구나. 뭐지? 아, 갑자기 뭔가 타뚜뚝하고 떨어지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 알겠어. 아... 오우, 뭐야. 아, 갑자기? 저기, 뭐지? 저기, 뭐지? 천천히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니다. 액츄얼이 먼저 가는 것 같네요. 아, 럼다 선행대로 한거지 않았어요? 럼다 선행대로 한거지 않았어요? 비티얼가 그냥 물프로 꺼기 했네? 근데 그냥 프롬 비었네요. 잠시 죽어, 삼겸. 이즈 비번이 추락한 게 왔대요 방금과. 추락할, 추락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은 연락을 왔어요. 설마 하늘은. 저희도 알 수 없게 미션 하다가 가끔 좀 왔잖아요. 네. 아, 전립부에 끝까지 한 번. 전입만. 미션이. 네. 아까 미스티시 한 번 켜고 좋습니다. 시원하네. 왜 이렇게 어디, 어떤가요? 오! 미투명! 불투명 저희 사이에, 저희. 거기. 다리 쪽 어딘가에 방금 불투명하게 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리 위에 있는 인원, 아군이긴. 아군이에요. 출산사항 노스웨스트로 해가지고 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우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저 앞에 선두조라. 노스 노스. 345도. 검은힘은 검색이. 검은힘. 검은힘. 큐전화했습니다. 아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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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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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있긴 한데 넘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잠시만요. 저희 자체는 그럼 수색 안 하는 거죠? 대님 여기에 수색 완료 거의 끝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탕수호 스토커원 수색 거의 완료되었고 현재 나가는 길 못 찾고 있다 알림. 여기서 저 사우스 웨스트 쪽으로 가보죠. 사우스 웨스트 확인. 그린 팀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아 이 미로라니. 미로는 아닌 게 여기 디스티스트 지역이 좀 나가게 귀찮게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연기 발견. 연기가 발견됐는데 지금 제일 먼 거죠. 통로 바로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사우스 웨스트는 헬기 추락할 경기일까요? 아니면 아까 추락했던 헬기 아닐까요? 위시변경 현시간부로 노스웨스트로 틀릴 것. 소쿠원 확인하였어요. 기자 위치로 이동하셔도 되니. 확인. 유동들 보내겠습니다. 해당 건물 왼쪽에 기구.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으니 사격 주의하시고. 공격 빠져나가니 기지 마십쇼. 오른쪽에 텔레포트 게이트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고고고. 오케이 경계. 긴장 빡세히 하십쇼. oppp tram. 안 돼! 안 돼! 안 돼! 쟤 다운로드 띵 다운로드 맨다운 맨다운 태양전 태양전 아가지고 너무 이끼만 아군 다운 1팀장이 살아있어요. 이미지 살아있습니다. 부착. 하필 1시간 보러 2팀장이 인계. 편의치고 빠르게 사업 파악하고 다운된 리더인데 뒤쪽으로 끌어내고. 하긴 멀쩡한 대원 앞으로 가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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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건물. 레고래 올라오. 외링쪽으로 한 분만 붙어주세요. 백선터리부상. 사우스웨스트 적군 사격소리 유타사격. 자가치료 중 술탄! 술탄 확인 템부상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경건이 KI의 안고 왔습니다 캐롱 부상 레딩 때 지금 교조 시작한 장소 있으니까 부상 입으면 저로 유킬 킬 공격 전국 전국 기사, 기사 죽었답니다. 해당 위치에서 히타할 준비. 메딕, 군대장 지루는 요. 확인, 캐럿 확인. 사무다. F-OB로 이동한 다음에 퇴체를 하면 된다는데, 걸어서 간 거 같아. 나그레드 히트. 헬기 부르면 안 돼요? 공원. 아까 헬기 부르면 된다 해, 내가 큰일 안 해. 구성자, 구성자. 나그레드 히트. 공원을 해주세요. 예스. 스토커 1 확인할게요. 컨택! 컨택! 방위! 찾아완료. 1명으로 수상됨. 그... 적군 세력이요. 트라이군. 아, 방군이요. 오케이.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후퇴할 준비되서 체크포인트로 빠지라는 명령 내려왔어요. 오케이. 이동이동 갑시다. 캐논이 보압 중, 캐논이 보압. 확인. 열어가? 회원을 완료. 오케이. 갑시다. 그린팀 괜찮나요? 방군 좀 봐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도로 쪽으로 간다고 할게요. 도로 따라서 이동하는 게 시험하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갑시다. 갑시다. 사방이 반군이에요, 지금. 아니, 얘네는 어떻게 오는 걸니, 다이브이? 형이 괜찮아요? 예. 현재 위치에서는 교전이 조금 불리하니까 계속해서 이동합시다, 그냥. 각 팀은 서로 잘 챙길 거 다운된 인원 있는지 확인하고 계셔서 눈먼 총알에 먹고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도로로 복귀할게요. 다시 도로로 복귀할게요. There is no way for them, 이동합시다. 연막 전개할게요. 년대쪽, 연속을 내리세요. 연속을 내는 쪽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끝나면 말할수있다 수환이 괜찮으신거죠? 네 괜찮아요 확인 다리만 갖고 빨리 갑시다 대출! 뒤쪽으로 백 백 백! 네 일단 백 시사입니다 고고고고고 공격이 오는 방향으로 최대한 연막 전개하면서 이동할 것 다운된 인원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속 다시 인남들 확인 일단 지금 퇴출해야 되니까 다리 다치신거면 치료하시고 무조건 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건님 네 지금 복귀하고 있습니다 확인 무슨소리야 빌 따라 계속 오 뭐야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바로밤 바로바로밤 호박 호박 지나간거 같아요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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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거 같아요 아까 제투입 그렇게 핵이 타고 그렇게 이쪽으로 왔어요 아 오케이 8550 8550 갑시다 강간이 지금 총 맞았어요 아 아 여긴 스토커 1 현재 카세 카세 병사 스토커 1에서 되고 있다 네 문구성 네 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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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작독 때 터져가지고는 조꺼비가 못 맞고 있거든요 블루팀은 임의적으로 카세님 좀 챙겨주세요 확인 확인 근처에 소리 들려요 투명 투명 있는거 같아요 열상 확인해주세요 다들 도로에 점점 어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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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킴 킴님 쪽 앞쪽 그쪽으로 쏘면 돼요 약간 님들 왼쪽으로 뒤쪽으로 빠져요 뒤쪽으로 노스 쪽으로 안돼요 쟤 어디있는거 지금 어디있는거 지금 지럭에 나그네요 빨리 실효해라 카테니 아 이게 누구 앞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킹건님 기다려 봐요 다aly raise boom 저 앞에있어요 이메진 앞에 확인 Another 저기 걸려있으면 분대에 계속 이동 군대에 계속 이동 Point 군대에 계속 이동 JESSICA 투명조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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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노리고 있는거 같아요 계속 이동 나머지 인정들은 계속 이동 그린팀 먼저 가 오케이 한놈 잡았어요 이동하면 기침 상태 안좋습니다 김혜진 현탄 5탄 창 대전하고 김과 렌즈 부상 땡 과다출혈 메딕 한명 다운 일단 묵고 가요 나도기 시원해 저희도 가세요 전방 이상 스파크 이게 뭔일일까 압격 계속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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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개주의 반개주의 반개주의하고 오른쪽 오른쪽 우측 도로에 텔레포트 게이트 우측 도로에 텔레포트 게이트 튕김 튕김이라는 괴현상 때문에 네 벌써 오아아아악 저기로 하지 마 저쪽으로 하지 마 저거 저거 나뭇잎 조심 나뭇잎 조심 우측으로 우측으로 그 건물에 붙어요 건물 쪽으로 어 죽을뻔이네 지금 심량이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저 밑에 맞은거 때문에 그래요 아 김원도 현재 마찬가지 사락이 빠진 걸 수도 있어 많은 양의 혈액을 잃었습니다 일단은 받아치료는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치울때만 어떻게 감지십시오? 빠르게 합류를 하고 자아치료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모여가지고 빨리 여기 치료합시다 댄 감염 증세 어 긴범도 감염 증세 이민인도 감염 증세 여긴 환자분들 여긴 스토커1 여기서 치료하나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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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1위부터 2위부터 예 알겠습니다 저 감고 있을게 그 다음은 킬바님 저 이민인 감염 증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자 람바 쪽으로 가시랍니다 강아 쪽으로 주사 맞고 오세요 바닥 이매지님 수혈하고 봉합해료 저 검은색 저성사자들 앞으로 가세요 감염 증세 있으신 분들 하나 더 바닥 그냥 바로 눌러봐네요 이민님의 감염 508 나 끼었어 아잇 3명이라는데 눈 밖에 없어요? 네 지금 지휘였습니다 네 예 이민님 지휘됐습니다 이메진님 감염증세 어떻게 호전됐어요? 네 호전됐습니다 지금 람다 가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댄님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 올림 세기할걸? 스토콘 형제 메딕 1명 다운 및 3명 감염증세 감염증세 호전됐어요 저희다 감염증세 호전됐다 할 이유가 감염증세 누가 있으신가요? 여기 메딕 다운이래 얌조이님 메딕 살려 메딕 살려 안돼 메딕 약한 맥 바꿨는데요? 네 에필요스 핸눈님 500점 메딕 사거리까지 나가야 하는데요? 저는 스토콘2 뒤로 우리가 라일 후방에서 따라간답니다 당근 감염 당근 감염 야묘님 야묘님 덕분 살려 드리십쇼 특별히 특별히 핸눈님 덕분 살려 드리십쇼 특별히 핸눈님 덕분 살려 드리십쇼 특별히 도착해 드리십쇼 특별히 드리십쇼 특별히 예수진 에이티 마이예스 에이티 슬메트 나머지는 사주 경기 계속 하시고 어 다시 말하지만 저희가 채움입니다 여기 잘 하면서 이동하면 됩니다 또 터졌네 어? 핵이 다운됐다고? 저희 부산 접죠 스톱만 유탄 연합력으로 타 오케 이동이동합시다 갑시다 부상인원 보고 남은 부상인원 일단 사거리까지 계속 이동합시다 피 맞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깐요 임혜진도 오우 쉿 일단 임혜진도 연합력 탄 상관 현재 부상인원 네 부상인원 몇명이나 되죠 지금 상태에서 치료 안되고 부상당한 인원 보고해주세요 아 저희 어디까지 가요? 없나본데 없음 말구요 오케 갑시다 걸어서가요? 네 걸어서 갑니다 저기 아래에 있는 아까전에 다리 넘어가지고 사거리 있잖아요 되게 큰데 오케 오케 그쪽까지 그쪽까지 갑니다 아이고 잠시 정지하시감사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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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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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시아스 1002까지 거기까지 저도 부르는 게 아스널이 어떤 앱인데 대동 쪽에 있는 거예요? SYS요 아 SYS요? 그거 아 미키죠? 애들 사모진이 잘못된 것 같애 SYS 스토어만 팀 저희 왼쪽으로 살짝 빠지죠 시아퍼 노만 된장 오늘 들어오시는 중인데 안갔어 캐럿 이스트도로 경계하겠습니다 어? 감염체가 더 강해졌다던데? 강해져서 들어왔다 상승률했다네요 압수수산 엘지까지 확보하랍니다 빨리 이동합시다 알겠 의료지원할까요? 예 어? 죽었네? 호방 호방 죽었어 너무 끔찍해 상승률이 인기 설정합시다 저희들 스토퍼 2가 선거하겠습니다 람더 파일도 해놓은 지금 현재 나머지 주상 인원들 좀 지을 수 있으려나 난 스토퍼 2가 선거 더워, 더워 볼게요 나 지금 더워 드렸는데 앤문님의 K10 살려줘 K10님 이동을 먹고 싶지 머리가 없을게 끼라시오 K10님은 본부 다 내년 달라붙은 거 봐 상승률과 K10님의 K10님 ... ... 길 선두로 선두로 이동이동 확인하자 선두로 이동할게 큰일이네 열려달려 선두로 이동하자 아이고 레이저 가이징도 뭣도 안되니깐 저기 있어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 앞에 어딘지 모르니깐 너무 까깝더라 열상은 굉장히 더 까깝 제총으로 쏘면 한 발로 한 발로 미성 중 미성 중 미성 중 앞에 있다 버스쪽에 있거든 근데 아군들 사이겠는데 후진 후진 버스 뒤까지 뛰어요 그냥 안보이니깐 안보이면 뒤로 뛰어요 지민들이 유행을 좋아서 여기 나가지 말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야 좀 더 잘해줄게 아직 환영해도 시작 못했단 말이야 양쪽으로 버러지는 사격 가능합니까? 팀 멀리 오더니만 안되 안되요 제가 다른 문제 때문에 안되요 양쪽으로 쫙 갈라졌으면 좋겠는데 카렉투사였으면 어 레콜 리포트 어 튕기뻔 했다 야 최앞에 있는 부대 왼쪽으로 다 붙을거 왜요 스토커 와 우측 길쪽 인도쪽으로 프리파이어 우측 길쪽 인도쪽으로 프리파이어 여러 명 사용하십니다 확인 지금 헛게님 정말로 그냥 쫙 쌀 네 네 그냥 쭉쌀한거 오우 다운딴 오우 아 현재 앞에 있었던 투명 좀비들 대부분 적어내었음 네 저희 그 11명 말고 그 편히 있던거 쏘는 사람이 있던거 같은데 저희는 아니죠? 네 저도 11명입니다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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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전 다운 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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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집힘 아곤 뒤쪽으로 좀 떨어진 건 열협력탄 더 이상 쓰지 마세요 Goodnight 적중 잠 ! 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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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s 적중 Who chickens 좌측 방향! 좌측 방향! 좌측! 좌측 경계! 저희 동쪽 방향 계속 확인합니다 저희 사우스 이스트 300... 136도 방향 하나! 컨택! 탱구 다운! 나이스 슛! 탱구 다운! 메딕 치료 끝나면 다그네 봉합첩 부탁합니다 확인해 억지로 가겠어요 이미지님 물려가셨어요 이미지님! 네 어디계세요 아! 연막! 연막! 누구야! 안보여! 적군같은데? 아니 열상이 무슨 연막도 못들어 제모인가? 열상이 제모 오케 전진전진 상어리쪽으로 이동하자 상어리쪽 경기하면서 계속 이동 파일런스는 저쪽 경기에 푸시 RPG를 핵드셋하고 있는 걸 모를거 아니네 이스트의 움직임 이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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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춤테력 이스트에서 이스트 의 Nord 육산되어 사방향으로 그거 봅니다 그 뭐야 어 답 승 답 승 답 승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걸로 노스 이스트에 있는 에일리 빨리 탑니다 누가 다음이에요? 지스로 지스로 에일리venge 다음 에프다운 음성님 음성님 풀맨 풀풀풀 오 신 콜센터 밤 밤 밤 밤 밤 아 저 슈마스 피워요 그냥 확인 확인 뭐 더 못 타요 더 못 타요 타요 타야 돼 제 명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한 명 다운됐는데? 한 명이 한 명이 시작하고 다운됐다. 연막 전개.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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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이 하네. 나그네님 온라인. 나그네님 온라인. 대만에 뭐 이렇게 하죠. 세 명 더 탈 수 있어요. 네 타세요. 두 명 더. 한 명 더. 아직 전류 인원 2명인데. 세원님 한 번 차요. 오케이 전부 탑승. 라코 전류 탑승 완료. 나그네님 온라인. 감사합니다. F-15 이동바람. 고상이나 싸움된 인원들 있나 보시고. X 언니 이메지 님이 다운 일단. 치료하시죠. X 언니 호키바 치료죠. 네스트에. 네스트에. 남성토파 X. 근데 저기 이스트에 있는 저건 뭐죠? 네? 남성토파 X. 남성토파 X. 남성토파 X. 남성토파Z대신 역사상. 남성톡 Rede신 역사상. Chomyov Ex. 984 jakie tamp승 tare사상 Front. 갔다. 저근dr bottoms도로영아스고, 헨벌ould은ive 기사하자마자고, 남성토파 X. 남성토파이라고요, 제 earned the consistent Taiwan square. 하십 favorino 또 gyroakultamento одном. 생조물 위암 möj insufficient quiet. voilà, Soon. 누군가가 제 머리에 크나